네, 반갑습니다. 저는 MBC 개그맨 겸, 영화 배우 겸, 탤런트 겸, 메밀국수집과 돼지갈비집 CEO 겸, 베스트셀러 작가 겸, 강사까지 하고 있는 개그맨 고명환입니다. 제가 한동안 못 뵀어요. 그러다가 서민갑부에 출연하신 거를 제가 봤습니다. 연매출 10억의 요시급의 사장님으로 출연하셨더라고요. 그렇게 유명한 개그맨이셨는데 어떻게 또 사업으로 가시게 됐는지 너무 궁금하거든요. 일단은 가장 큰 계기는 제가 34살에, 그러니까 27살에 MBC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한 7년 정도 연예계 활동을 하다가 이제 개그맨 생활을 하다가 드라마로 넘어가서 2002년에 이제 제가 첫 드라마가 로망스라고 넌 학생이고 난 선생이야 뭐 이 유명한 대사를 만났는데 그것부터 시작해서 이제 드라마를 많이 하다가 2005년에 혜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어요. 송일국 씨랑 수혜 씨랑 최수종 씨랑 뭐 이런 분들하고 이제 촬영하고 올라오는 길에 제 매니저가 저는 옆에서 자고 있었는데 제 매니저가 190km로 달리더라고요. 190km이요? 네. 그때는 우리가 서울에서 완도까지 지금 분들이 뭐 얘기하시면 스케줄이 그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요. 아 사고가? 네. 그러면 그 교통사고가 어느 정도로 크게 난 거예요? 그러니까 짧게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좋은 병원에서 저를 죽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럼 단순히 뭐 미끄러지거나 이렇게 잠깐 부딪히는 상황이 아니었네요. 그러니까 뭐 뇌출혈에 막 저는 이제 의식이 돌아와서 조금 정신을 차리고 정신을 말짱 했는데 의사 선생님께서 오셔서 고명아 씨는 1초 후부터 길면 이틀 안에 심장이 터져서 갑자기 의식이 사라지기 때문에 지금 빨리 유언도 하시고 신변 정리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쪽이 여기 흉터가 있는데 네. 지금 약간 보여요. 이거 꿰매주신 의사분이 제가 갈비집을 오픈했는데 우연히 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그때 당시에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심각했더라고요. 그 선생님은 저를 그때 이제 그런 큰 사고가 나서 완도에서부터 우리 병원으로 온다고 하니까 이분이 대기하고 있으면서 저를 검색을 해봤대요. 내가 개그맨 하다가 뭐 연기자로 가고 하여튼 본인이 되게 열심히 사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내 신경이 다 끊어져 있었대요. 그러면 이렇게 저를 보자마자 고명아 씨 이렇게 하면 느낌이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어? 선생님 어떻게 하세요? 제가 술만 마시면 이렇게 하는 게 습관이라고. 왜냐하면 이렇게 나중에 배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포가 이렇게 막 살아나는 게 느껴져요. 지금 95% 정도 돌아온 느낌이거든요. 지금 벌써 한 17년 됐는데 그분이 신경이 다 끊어진 거를 현미경을 놓고 7시간 동안 한 가닥씩 다 이어졌대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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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병원에서는 이미 죽었다고 했고 저 역시도 이제 죽은 줄 알았고 근데 이제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다시 살아나서 이제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34살까지 내가 공부하고 배우고 사회에서 뭐 시키고 이렇게 살아라고 했던 게 진짜 99%라고 할 만큼 아니었던 거예요. 아 그때 당시에 이제 곧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시면서 드시는 생각들이 이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깨달은 건데 왜 뭘로 깨달았냐면 중환자실에 있는데 우리가 죽음 앞에 가면요. 이거를 내가 생각을 하고 싶은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뇌가 나에게 주는 생각을 그냥 이렇게 영화 보듯이 보게 돼요. 주마등처럼 흘러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회전하는 걸 체험한 사람들은 내 인생이 주마등처럼 흘러가더라. 그 말이 나는 뭔 말이지 않아요. 중환자실에서 일주일 있다가 나와서 그때 결혼하려고 지금 와이프는 아니지만 결혼하려고 했던 5년 사귄 여자친구도 있었는데 일주일 동안 그 여자친구 생각을 1초도 안 했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내가 97년에 300만 원을 들고 서울에 올라와서 집을 두 채를 샀어요. 사놨었어요. 근데 보통 영화나 이런 데 보면 유언하라고 죽기 전에 이 아파트는 누굴 지고 이래야 되는데 그 일주일 동안 내 재산에 대해서 일도 생각한 적 없고 그러니까 생각한 적이 없는 게 아니고 내 뇌가 안 떠올려졌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MBC 연예대상에서 우수상도 받았고 KBS 대학개거제에서 금상도 받았고 우리가 뭐 그런 거를 목표로 살잖아요. 명예와 부와 행복과 그런 것들이 내 죽음을 보상해 주지 않았죠. 우리는 잘 죽으려고 사는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죽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건데 그랬을 때 나는 그게 전 잘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 진짜 아까도 말했지만 밤무대 네 군데하고 그리고 제가 개그맨이면서 옥션이라는 회사의 마케팅팀 대리였어요. 아 그러면 개그맨을 하시면서 직장도 또 같이 다니신 거예요? 네. 저 때문에 투잡 쪽이라는 말이 우리나라에 유행하기 시작했어요. 어머나. 2000년 밀레니엄 세대가 되면서 그러니까 저는 보통 수면시간이 많이 자면 3시간 반 그러니까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을 자고 늘 살았어요. 그리고 생각해보세요. 300만 원 들고 올라와서 잠실에 집 한 채 사고 이쪽 실림 쪽에 집 한 채 사고 그 과정이 만만치가 않죠. 그러니까 그렇게 살려면 300만 원 들고 와서 그렇게 집을 2개를 살려면 어떻게 살았겠냐고요. 그래서 나는 그렇게 살면 당연히 행복한 순간이 있을 줄 알고 사실을 참고 산 건데 죽음의 순간에 그걸 1초도 안 떠올리고 죽음의 순간에 내 뇌가 나한테 보여준 영상은 일주일 내내 내가 재수할 때 8월 1일부터 8, 9, 10, 11월 한 30일까지 4개월 동안 제가 땅바닥에서 잠을 한 시간 아예 눕지도 않고 그냥 공부만 한 적이 있었거든요. 4개월을. 그러니까 졸리면 엎드려서 그때는 21살 이럴 때니까 체력이 될 때니까 그리고 그때는 어떤 의지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기억이 떠올랐단 말이에요? 그 장면만 계속 보여줘요. 조만자 씨에서. 일주일 내내. 다른 생각은 1조. 그냥 그때의 제가 모나미 볼펜을 하루에 한 자루씩 썼거든요. 모나미 볼펜 다 쓰고 잃어버려 본 적 있어요? 없습니다. 모나미 볼펜을 17시간, 18시간을 뭔가 이렇게 우리 예전에 공부하는 스타일을 깜지깜지 쓰고 깜지하고 단어 외우고 국사책에 동그라미하고 18시간 정도 하면 한 자루를 다 쓸 수 있어요. 나는 하루에 매일 모나미 볼펜 한 자루를 썼어. 그 4개월 동안. 그러니까 그 모나미 볼펜의 냄새 그 손의 자국 그다음에 새벽 3시쯤 그 독서실 계단에 앉아서 제 혼자 명원아 네가 지금 아마 전 세계 수험생 중에 네가 아마 제일 열심히 하고 있을 거야. 그다음에 그때 그 엉덩이에 느꼈던 그 계단에 독서실 계단 바닥 차가운 바닥 독서실에 나무 냄새 이것만 계속 뭐 이렇게 엎드려 자다가 이 팔이 저려서 깼을 때 내 침 흘리는 거 그것만 계속 보여줘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를 일반 병동에 와서 두 달을 누워서 왜 그랬을까? 도대체. 그러니까 내 뇌는 내가 34년을 살았는데 너에게 죽음을 보상하는 거를 보여주마라고 보여준 게 그 4개월이 다예요. 그렇다면 이 기준이 뭐냐인데 그 기준은 그래서 왜 내 뇌가 여기만 떠올렸을 것 같더니 34년 동안에 일두 뭔가의 내가 끌려 다니지 않고 칸트가 얘기한 순수 이성 진짜 순수 나 진짜 천 퍼센트 거명한 나로 산 시간이 4개월 밖에 안 되는 거야. 저는 그렇게 딱 깨달았어요. 모든 시간을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렇게 쓰고 모든 걸 처음부터 끝까지 왜냐하면 내가 어릴 때는 기억이 안 나고 사실 그리고 어릴 때 기억 안 나는 시대는 당연히 엄마가 나를 케어해 준 거고 그렇죠. 초등학교 내가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잖아. 사회적인 그런 거니까. 초등학교, 대학교, 직장 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재수할 공부 내가 하고 싶어서 한 것도 아니었고 그렇잖아요. 사회가 하라고 하니까 이렇게 살아라고 하니까 나는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아니었구나. 내 인생에 제대로 산 거는 4개월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앞으로 남은 날들을 나는 그 4개월처럼 살아야겠다. 그러면 뭐가 기준이냐. 끌려다니지 않고 살아야 된다.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끌려다니지 않으려면 돈을 정복해야 된다. 어떤 방법으로든 많이 벌든 아니면 법정스님처럼 그냥 해탈을 하든 무조위로. 그래서 제가 그때 34살이었거든요. 내가 중간에 안 죽고 계속 산다면 99살까지 산다면 나는 40살부터는 1초도 끌려다니며 살지 말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99살의 죽음의 순간이 왔을 때 내 뇌가 정말 풍성한 내 삶을 영화를 보여주면서 내가 그걸 보면서 그래야 그래야 기쁘게 죽음을 맞이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병원에서 이것 때문에 눈이 마비돼가지고 한쪽 눈동자가 안 움직였어요. 글자가 다 두 개를 보여요. 책을 읽으려면 이렇게 하고 한쪽 눈으로 보는 것도 얼마 전 다 해요. 한쪽 점이 안 맞춰가지고. 근데 병원에 있으니까 그때는 유튜브 이런 게 있었을 텐데 제가 34살 때 그게 활성화되지 않아서 그걸로 강의를 본다든가 테드 강의를 본다든가 이런 것 자체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누구를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궁금을 한데 알 방도가 없어. 지금도 상황이 책을 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계속 책을 읽다가 이제 책을 읽다 보니까 로열티 저작권료 그러니까 내가 출근하지 않아도 나를 위해서 돈을 벌어주는 생산수단을 가지려면 그중에 가장 좋은 거는 로열티 저작권료 이런 게 있다. 그래서 제가 퇴원하자마자 바로 방송국에서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 안 할래요 하고 그냥 대학원을 들어가 버렸어요. 극작. 그러면 이제 개그맨이나 이런 건 지금 하지 않겠다라고 판단하겠네요. 그러면 그때는 뭐를 하려고 했냐면 아 내가 이제 우리는 개그맨을 제가 그때 벌써 KBS까지 합치면 한 10년 가까이 했는데 우리 개그맨들은 거의 싱어송라이터들이에요. 아 그렇죠. 자기가 코너를 다 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길게 짠 거는 한 20분짜리도 늘 짜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나도 아 한 4, 50분짜리 그게 내가 무슨 맘마미아나 뭐 지키넨하이드 같은 대형 뮤지컬은 못 써도 한 4, 50분짜리 아이들 뮤지컬은 얼마든지 쓸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이거를 뮤지컬을 만들어서 A팀, B팀, C팀, D팀 만들어서 쫙 뿌려놓으면 나는 여기 가만히 있어도 아 내가 직접 연기하지 않아도 그렇죠. 그리고 나는 이제 기획만 기획 제작만 해서 내가 쓰고 그리고 또 기회를 주고 또 네. 그렇게 해놓으면 이제 얼마든지 시스템이 만들어지게 그래서 이제 대화번 가서 지금도 이거를 해놓으면 대박날 아직 제가 풀지 않아요? 충분히 돈이 있어서 아직 가지고 있는데 이제 어느 코로나가 끝나면 내년쯤에는 할까요? 재난방지 뮤지컬이라는 걸 제가 만들었는데 그 국가안전처에서 모든 기관들에서 발행한 그 책이 있어요. 또 매뉴얼이 그러니까 뭐 질식했을 때 갑자기 크게 베었을 때 감전했을 때 피가 많이 났을 때 매뉴얼들이 다 있어서 그거를 제가 피트팬의 모음 같은 이야기로 한 50분짜리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하려고 하니까 자본금이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일단 세이브를 해놓고 그러다가 이제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책을 쓰자. 저작권료 로열티에 이제 꽂혀있어야 되니까. 근데 책을 쓰려면 이왕이면 잘 팔릴 책을 쓰자. 그럼 잘 팔리는 책이 뭐냐 돈에 관한 책이다. 그러려면 내가 책은 업적이 있어야 되죠. 맞아요. 양력이나 이런 경력이 있어야 되죠. 성공을 했든 실패를 했든 뭐가 업적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오케이. 그럼 책을 쓸 뭔가를 실험을 해보자. 그래서 만든 게 메밀국수집이에요. 어머 좀 독특한 것 같아요. 보통은 무언가를 이루고 나서 그 과정이나 그거를 성과를 좀 더 홍보하기 위해서 책을 쓰잖아요. 오히려 이제 뒤에 근데 지금 고용환 작가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책을 쓰기 위해서 작업을 하신 경우였네요. 그리고 자신감도 있었어요. 이게 실패해도 예를 들면 내가 그때 한 3억 정도 들었는데 3억을 들어서 실패해도 나는 이 실패한 얘기를 책으로 써서 얼마든지 이렇게 하면 실패합니다. 로 강의를 다녀서 3억을 반드시 커버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있었어요. 이게 꼭 성공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실패를 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경험한 거를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녹아내면 그것도 충분히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신 거네요. 그래갖고 이제 아이템을 컨셉을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내가 그전에 한 4개 정도 망했었거든요. 그 얘기는 좀 이따가 질문하시면 해주세요. 근데 그때가 다 사람한테 물어보고 우리가 항상 왜 대부분 저도 그렇게 사업을 시작했었어요. 누가 첫 번째 한 게 제 대학 룸메이트였어요. 자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야. 야 여기 시내시티 앞에 감자탕집이 기가 막힌 자리가 났는데 2억이면 됐네. 너 이럴 나 이렇게 해서 하자. 그 가게를 가보지도 않고 야 오케이 계정으로 불러봐. 자다가 이름을 바로 보내줬어. 진짜요? 어. 왜냐면 너무 믿는 친구였고 오.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의 말 카드라 하는 걸로 이제 했는데 이제 책을 쓰고 뭔가 다시 창업을 해봐야 되는데 사람한테 보통 사람한테 물어서 다 망했거든요. 4번을 그래서 그리고 나한테 그때의 내 감으로 그냥 해갖고 망했고 그래서 근데 하루는 제 서재 이제 저는 책을 무조건 사요. 빌려 보는 스타일도 아니고 왜냐면 책에 낙서를 너무 많이 하는 스타일이라 주치고 해야 되니까 모나이 볼펜 써야 되니까 네. 그래서 낙서 많이 하고 이제 나중에 그 낙서만 봐도 그 책에 대해서 이제 그 책방에 있는데 책이 한 뭐 천 권 넘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책을 천 권 넘게 읽었는데 왜 책에서 뭔가 도움을 받을 생각을 안 했을까 그래서 그때부터 책을 꺼내 놓고 책으로 책이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자. 이 컨셉을 잡았어요. 책이 시키는 대로 내가 한번 진짜 고대로 세팅을 해서 가게를 열어보겠다. 장사 안 되기만 해봐. 그렇게 해서 지금 탄생한 게 메밀국수집인가요? 메밀국수집이에요. 근데 그때 사우당 씨 보면 저도 이제 또 영상도 보고 그랬는데 당시에 그 어머님이 또 계셨잖아요. 근데 이제 어머님이 워낙에 그때 당시에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가족분들도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아요. 엄청 힘들었고 당연하죠. 어머님은 제가 죽는다고 이제 중환자실에서 그 죽는다는 선고를 엄마랑 저랑 딱 둘이 있을 때 의사선생님이 해주셨어요. 어머니는 그냥 제가 죽으면 어머님도 그냥 따라 죽으려고 했대요. 그 정도로 큰 불행이었는데 물론 그때의 불행은 당연히 이 말로 제가 치유를 지금 불행을 겪고 계신 분들한테 치유를 해드릴 수는 없겠지만 불행을 겪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쨌거나 내가 죽어버렸으면 진짜 그건 큰 불행이죠. 근데 이제 제가 살아났고 진짜 죽어버릴 만큼의 불행이 아니라면 그런 고통을 겪고 계시다면 지금 이제 그 질문을 하셨지만 저는 지금 제 인생이 그 교통사고 때문에 잘못 가던 방향을 제대로 된 방향을 찾아서 살게 된 거죠. 오히려 네. 그러니까 왜 사람들이 불행 우리가 불행이라고 이름을 전하서 그런데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이 불행은 약간 요란한 행복이다. 누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행복하고 불행 우리가 자꾸 그냥 이분법으로 단어를 만들어놔서 그렇지 불행도 행복도 그냥 우리 삶이에요. 고생 많이 하신 분들이 다 얘기하잖아. 성공한 다음에 그래도 그때가 재밌었어. 물론 그 당시에 힘들지만 근데 이걸 알고 그 힘듦을 견디는 거하고 모르고 견디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걸 알고 나니까 아 뭔가를 할 때 고난이 오거나 힘들어도 아 저는 이제 고난이 오면 항상 뭐 심적으로 힘들고 당연히 있죠. 근데 한편으로는 오케이 내가 자기계발서 쓰는 사람인데 이거는 또 하나의 소재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 뼈저림과 이 고통 이런 걸 기억해두자. 내 베스트셀러가 될 수 있는 소재다. 이게 좋은 거예요. 지난 겨울에 제가 섬에서 이 책을 마무리하려고 들어갔다가 제 이름의 고명 명자가 밝을 명자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날일자하고 달올자를 있잖아요. 한문에서 책을 읽다가 하여튼 그 한자가 있었는데 딱 보는데 그냥 달밤에 책을 읽고 있었는데 그게 꽃인 거예요. 근데 그 한문 명자를 균형있게 예쁘게 쓰려면 일자가 이렇게 작게 쓰고 월자가 이렇게 길어야죠. 월자가 커야 돼. 내가 너무 깨달았어요. 혼자 우리 인생도 어둠이 커야 해요. 어둠이 커야 밝음이 당연히 있고 어둠이 커야 굉장히 예쁜 균형있는 삶이 되는구나 이걸 알았어. 근데 어둠을 어둠으로 받아들이지 말자. 어둠을 어둠으로 받아들이지 말자. 인간이 글자 단어를 알면서부터 이미 테두리 프레임에 갇히게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원신들이 어쩌면 우리보다 상상력이 훨씬 좋았어. 우주에 대해서 얼마나 하세요? 우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주. 그냥 까맣고 점 있고 우리가 아는 우주는 우리 세대니까 스타워즈에서 우주하면 우리는 무조건 스타워즈 우주를 돌려. 그 프레임이 얼마나 작은지 몰라요. 우주는 이번에 왜 무슨 망원경이죠? 허블 망원경이 몇십 오벤가 되는 그 망원경 띄워가지고 은하단을 새로 찍어가지고 보내왔잖아요. 너무 생생한 지구 같은 게 수십, 수억, 수천억 그 은하계 저는 그 사진을 보면서 몇 시간을 쳐다보고 확대해놓고 우리는 우주에 대해서도 프레임을 이렇게 가둬놓고 알게 되고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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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올려봐. 행복 여러분 여기 지금 보시는 분들도 행복하면 거의 똑같은 거 떠올리실걸요. 우리 스태프 감독님도 행복하면 뭐야? 의리의리한 의리의리한 집에 좋은 차 타고 건강한 가족들 맛있는 거 먹고 화목하고 스타벅스 건물 하나 있고 왜 다 그렇게 생각할까요? 광고 미디어가 만들어낸 자본주의가 물건을 판매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행복의 프레임이에요. 아니 모든 사람이 그걸로 행복하겠냐고요. 그렇죠. 다르죠. 행복의 기준이 달라지죠. 행복은 사람마다 다 달라요. 진짜. 그때 당시 어떻게 보면 정말 오히려 그 사고가 인생의 전환점이 되신 거잖아요. 그런 사고가 없었으면 계속해서 그냥 개그맨으로서 계속 열심히 활동하시고 그냥 세상이 정한 그런 기준에 맞춰서 끌어다니면서 죽기 몇 달 전 몇 년 전에 깨닫겠죠. 그래서 영국의 간호사인가요? 미국의 간호사가 왜 죽기 전에 90몇 살 노인 대상으로 죽기 전에 후회되는 몇 가지 SNS에 많이 나오잖아요. 거기에 보면 좀 더 나답게 살았으면 좀 더 할 말을 좀 더 용서했으면 나오잖아요. 그게 다 그걸 딱 해보면 끌려다니면서 살았대요. 끌려다니면서. 코크님은 지금 가슴에 손을 엮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본인의 지금 끌려다니고 있어요. 뭐 손을 얹을 것도 없어. 손을 얹지 않아도 않아요. 그러면 죽음 앞에 갔을 때 뇌가 영화처럼 보여줄 게 별로 없어. 그러겠네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낳으려는 거예요. 우리 죽음을 가장 보상해주는 가장 안전빵이 모든 생명체의 안전빵은 2세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식물 동물 인간들이 자기의 유전자 99.9%를 가진 자기의 분신을 놓아둬야 저 세상에 두고 나는 죽는 거야. 이건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런데 인간은 이성이라는 걸 가졌기 때문에 그거 가지고는 죽음이 보상이 안 돼요. 그리고 아이나 키즈니 죽는 사람 보면 어떡할 거야. 지금 힘드신 분들은 너는 뭐 그렇게 근데 안 와닿으실 텐데 이건 어쩔 수가 없어. 안 와닿으시는 분은 안 와닿으시는 거야. 근데 걔 중에 저는 한두 분이라도 아 그래 한번 다시 생각해보자. 저분도 거의 진짜 삶의 죽음에 무덕까지 가신 분도 그러니까 그러면 하루라도 내가 더 버텨보자. 그러다 보면 기회는 없니다.